다빈치와 수제자, 문학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과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여러 우민들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학감정소설 신제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말썽꾸러기 제자 살라이가 의문의 노트 도난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속에 과학적 지식을 무리려 자연스럽게 관련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속에 과학적 지식을 비롯해 주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